안녕 어 나 이거 손봉길 좀 꺼야겠다 잠깐만 와 여러분 잘 지냈어요? 와 진짜 너무 오랜만이지 아니 여러분 지금 BMW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BMW도 중요하지만 BMW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바로 르네 르네를 뽑아야 합니다 르네를 왜 뽑아야 하냐 이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르네를 뽑을 거예요 자 뽑아볼게요 여러분 나올 것 같아요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르네 근데 잘 나와요? 고급 티켓 잘 나온다고? 아니야 이거 써도 잘 나와 아 고급 패치됐어요? 어떻게 패치됐는데? 아 그래? 나 고급으로 한다 님들 믿는다 안 나오면 가만 안 돼요 어 뭐야 바로 나왔어 미쳤어 나와 함께 춤추지 않을래요 미쳤어 바로 사 야씨 나와 함께 춤추지 않을래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뭐야 이거는 커스템 바로 껴줘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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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이거 타임 타임 다시 다시 자 다시 잠깐만 어 불편해 이렇게 하고 어 그래도 괜찮은데 잘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 여러분? 나 이거 복귀 가능하냐? 잠깐만 아 기다려봐 아 어떻게 하는거지? 이렇게 하고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끊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부서 갈겨주고 여기서 부서 갈겨주세요 하다가 들어와주고 바로 부서 우와 잘해 어 아 L1 한번 따 봅시다 대마왕 테스트부터 해봅시다 어떻게 어떻게 하는거지? 이렇게 어 반대 아 아 아 노익만 하면 되는거 아니야 솔직히? 아 근데 패드 너무 불편해 근데 패드를 적응을 못하고 어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물이 안 나 어 괜찮은데? 여기서 어떻게 하는거였더라? 여기서 아 아 아 아 오 5 2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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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6 6 6 6 6 6 9 9 9 6 6 6 7 7 8 9 9 9 9 10